약간 그래서 지난번에 나오셨을 때도 그 얘기해 주신 걸로 기억을 하는데 4차 산업 인프라 쪽으로 우리가 같이 뭔가를 중국 쪽에다가 대답할 수 있는 것들 그걸 주목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대표적인 게 반도체는 빠지지 않을 거고 그래서 반도체가 우리는 제일 크죠. 크고 우리도 지금 그렇습니다만 메타버스 얘기를 많이 하는데 중국도 메타버스에 대해서는 이것은 정부가 육성하려는 쪽에 들어가요. 그래요? 그러나 우리가 많이 얘기를 하는 블록체인을 통한 예를 들면 가상화폐 그다음에 nft 이건 중국에서 안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중국이 이번 올림픽에서도 보여줬지만 정부가 만든 디지털화폐를 쓰고 있고 또 중국이 지금 바라보는 가상화폐는 이것은 미래 산업의 어떤 새로운 모멘텀이라고 보게 되는 부정부패 자금들이 가상재갑을 통해서 국내 돈을 해외로 유출시키는 국부 유출의 수단으로 보는 것이 더 강해요. 그리고 이게 우리도 그렇습니다만 지금 가상공간에서 여러 가지 사이트를 만들어 놓고 실제적으로는 그 사이트에서 구스를 파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걸로 떼돈을 번다 이렇게 하는데 중국은 그것이 게임에서 게임 어떻게 보면 무기를 파는 것하고 똑같은 거래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투기가 붙을 수 있기 때문에 그건 가상화폐하고 같이 봅니다. 그래서 중국 같은 경우는 nft라든지 가상화폐는 안 돼요. 그게. 뭔가 탈중앙화되어 있는 건 안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우리는 한국의 많은 유튜버들 보면 중국의 앞으로 미래가 메타버스고 그게 nft 얘기가 나는데 중국은 아닙니다. 그리고 블록체인 관련돼서도 여러 가지 얘기를 하지만 사실은 지금 중국이 다른 어떤 나라보다도 가상 경제에 대해서 가장 빨리 가 있기도 하지만 가장 조심스러워해요. 그래서 중국이 전 세계에서 중앙정부가 발행한 디지털화폐를 어떻게 보면 대규모로 몇 천만 명 몇 억 명이 쓰게 한 나라지만 이걸 전체적으로 확산을 시키지 않아요. 그래서 그 이유가 뭐냐 그러면 그리고 중국은 cbdc 중앙은행화폐 중국은 epdc라고 그러는데 이거를 어떤 기술로 이걸 만들었냐를 공개를 안 해요. 그래서 대부분은 이제 디지털코러니시는 블록체인 기술을 써서 하잖아요. 그런데 중국은 블록체인 기술을 썼냐 그런데 대답이 없어요. 그래서 국가 기밀입니다. 안 가르쳐줍니다. 그냥 전자통화네요. 그런데 그것에 어떤 기술을 썼냐 안 가르쳐주는 이유는 뭐냐 그러면 해킹이에요. 그래서 지금 디지털 얘기를 하지만 nft도 마찬가지고 이게 가상화폐도 마찬가지지만 그것이 지금은 해킹이 안 된다는 전제 하에서 그렇게 해킹이 됐다고 하면 원방의 국부가 그대로 통째로 다가나갈 수 있어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이게 지금 중국 같은 경우는 해킹의 문제, 시큐리티 문제를 자기도 자신할 수 없고 이것이 확신이 쓰지 않기 때문에 그것을 쓰는 것도 디지털화폐도 수억 명이 썼냐, 수천만 명이 썼냐 그러지만 그것은 일상생활에서 몇 만 원짜리를 쓰는 것이지 그게 몇 억, 몇 천만 원 이걸 쓰는 건 절대 아니에요. 아직은. 그래서 시큐리티 문제가 절대 안정화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만약에 이것을 썼다가 커졌을 때 해킹 조직이 들어와서 해킹을 하게 되면 국부 전체가 1초 만에 그대로 날아갈 수 있는 위험이 있어요. 그러니까 디지털 위안화, 인민은행에 있는 거 다 털어갈 수 있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중국이 가상화폐 관련되는 거래 관련되는 것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보수적이고 그것은 아마 제가 볼 때는 전 세계에서 가장 나중에 허용할 것이지 그것이 될 수 있는 건 아니다. 그래서 산업적인 활용은 그것은 장려하지만 그것이 이제 금융 거래로 가는 것은 절대 안 된다. 그래서 그게 핵심일 것 같아요. 그런데 저 하나 궁금해지는 게 메타버스 같은 경우에는 여러 민간 기업들이 다 자신만의 메타버스를 구축을 하고 나중에 누군가의 승자가 나타나겠지만 중국 같은 경우에는 정부가 주도로 하는 메타버스 만들어서 모든 인민들 다 여기에다가 들어오셔 해서 통제하기는 훨씬 더 쉬워질 거 아니에요. 더 좋아질 거 아니에요. 중국의 정부 입장에서 보면 컨트롤하기에. 제가 봤을 때 그래서 더 빠르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그런데 메타버스라는 것 자체가 사실은 우리도 그렇습니다만 한국 정부가 만든 많은 앱 사이트가 있잖아요. 거기 아무도 안 들어가죠. 그렇듯이 이제 민간의 창의하고 이제 펀이라는 것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것이 이제 사회적 통제국가의 시스템상에서 그걸 만들었을 때 그것이 사람들이 이제 들어갈 거냐는 문제랑 완전 별개죠. 그리고 중국도 그걸 알고 있고 또 그것이 되려고 하면 빅데이터가 필요한데 그 빅데이터들은 이미 민간 기업들이 너무 많은 걸 갖고 있죠. 그래서 그걸 어떻게 활용하냐는 것에 이제 포커스를 맞추면 훨씬 더 쉽고 그것이 이제 완전히 활용화가 됐을 때 국가가 서버를 들어가서 그것을 점검하면 되는 것이지 굳이 국가가 만들 필요가 없죠. 그래서 우리 같은 경우는 이게 미국도 그렇고 서버로 국가 들어가서 볼 수 없지만 중국은 지금 데이터 보안법 네트워크 보안법 이게 있기 때문에 국가 안전에 위해가 된다고 하면 언제든지 들어가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마 그 산업의 오퍼레이션이나 개발이나 발전은 크레이터는 그것은 민간이 여전히 할 거고 나중에 필요하다고 하면 중국은 그 데이터 보안법 네트워크 보안법 개인정보 비밀보호법을 통해서 안에 들어가서 이제 체크하고 검사하고 통제하는 것은 언제든지 할 수 있다. 그래서 아마 국가가 나서서 그렇게 할 가능성은 제가 보다 굉장히 낮아 보여요. 오늘도 진짜 알차게 좋은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중국이 3월 이후에 경기부양책을 쓰게 된다면 우리 경제에도 좀 큰 도움이 될 거라고 보시는지 아까 조금 호불호 측면에서는 과거랑 달리 생각해야 한다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조금 마지막으로 투자자들한테 좀 도움, 조언을 좀... 그래서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는 중국이 항상 위기고 항상 경기가 나쁘다 이렇게 하는데 최근 2년 반을 놓고 보면 세계 경기는 정확하게 코로나 방역하고 일치해요. 그래서 코로나 방역을 가장 먼저 한 데가 경기가 가장 먼저 좋아졌고 코로나 방역이 가장 늦은 데가 경기가 가장 나중에 픽아웃하는데 지금 세계 경제를 보면 누가 봐도 이것은 슬로우다운하는 국면에 들어가 있고 거기서 보면 미국은 지금 픽아웃을 한 거죠. 경기상에서 놓고 보면. 그리고 중국은 이제 2020년 중반에 이미 방역을 성공하는 바람에 경기가 가장 먼저 픽아웃하고 가장 먼저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지금 중국의 경기는 미국은 픽아웃해서 욕이 와 있지만 중국은 지금 바텀 아웃 단계에 지금 들어와 있는 거죠. 오히려 더 빨리 회복했다가 또 빨리 또 꺼졌고. 빨리 꺼진 거죠. 지금 그래서 결국은 미국은 픽아웃, 중국은 바텀 아웃의 단계에 지금 들어가 있어서 그래서 이제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악재가 같이 나오는데 그것이 미국에서 나온 악재하고 중국에서 나온 악재가 성격이 다르다는 겁니다. 그러나 글로벌 마켓이 바닷물이다 썰물이면 큰 고기든 작은 고기든 안 잡히는 건 분명해요. 그래서 중국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지만 지금 바텀 아웃을 해서 가는 과정에서는 큰 고기든 작은 고기든 잡기가 어려워요. 그러나 이것이 아마 중국이 전 세계에서 가장 먼저 바텀 아웃하고 올라가는 시그를 보여주는 것. 이게 어떻게 보면 세계 경제의 새로운 희망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오히려 중국의 경기 하강을 두려워하기보다는 이것이 금년 1분기를 지나서 바텀 아웃의 시그널을 확실하게 보여주는 것이냐 아니냐. 이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보면 작년 12월 1월 이때 보면 중국의 후성강통 자금이 외국인이 중국 주식을 사는 것을 보면 작년 12월이 역대 사상 2014년 후성강통 개통되고 나서 최대 금액이 들어왔어요. 한 달 만에. 외국인 자금이. 그렇죠. 그래서 그것의 의미가 뭐냐는 건데 결국은 제가 볼 때는 스마트 마니가 바라보는 중국하고 이제 어떻게 보면 개미들이 보는 중국이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중국이 성장률이 지금 역대 최저고 어렵다고 하는데 어떻게 보면 외국인 자금은 대거 들어온다는 걸 어떻게 해석해야 되냐. 그것의 의미는 바로 스마트 마니는 바텀 아웃에 저평가된 주식을 사로 들어온 걸로 보여지고 개미들 같은 경우들은 피크에서 사서 계속 물려서 가는 그런 느낌들이 좀 있어 보여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중국의 시장은 외국인 자금의 동향을 잘 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그 외국인 자금이라는 것이 중국이라는 저 리스크가 큰 나라에 돈을 집어넣는 강심장은 도대체 누구냐. 그래서 지금 놓고 보면 재미난 것은 중국이 2020년부터 규제를 풀어가지고 2021년에 보면 외국 자산운용사 그리고 증권사의 100% 독자 법인을 허용을 해 줬어요. 그럼 한국, 일본, 유럽 이쪽의 증권사들이 아이비들이 수없이 사무소 내고 했었지만 100% 지분 가진 독자 영업을 하는 데들은 없어요. 그런데 재미난 것은 누가 들어갔냐고 하면 유럽도 마찬가지, 우리도 마찬가지, 일본도 마찬가지인데 골드만삭스하고 JP모간이 100% 독자 지분의 증권사를 장일에 만들었어요. 현재에다가요.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블랙락하고 벵가드가 독자적인 100% 자기 지분의 자산운용사를 만들었다는 거죠. 그래서 미국하고 중국이 저렇게 싸우고 있고 중국이 저렇게 어렵다고 하면 그걸 가장 정확하게 체크하는 것이 바로 미국계 아이비들이고 자산운용사인데 얘들은 왜 돈 갖고 들어가냐는 거죠. 거기에 답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스마트 마니들의 액션을 보는 것이 중요하지 지금 미디어 SNS에 떠도는 카다라 정보는 제가 볼 때는 신뢰도가 대단히 낮아요. 그래서 지금 중국의 상황을 놓고 보면 바텀 아웃을 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항상 어두운 것이 했더니 제일 어둡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중국에 대한 많은 네거티브한 뉴스는 그런 말이 있지만 굿 뉴스는 가끔 한두 개씩 오는 거고 나쁜 뉴스는 한꺼번에 몰려서 온다고 바로 그런 상황이 아마 금년 1분기 2분기가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조금 우리로 봐서는 첫 번째 조금 냉정하게 중국을 바라봐야 되는 게 있고 두 번째는 경기 사이클 상에서 미국하고 중국의 차이를 인지를 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아요. 그리고 담아 상가지지만 대가리하고 꼬리는 버리라고 저점에 사야 된다 이런 것만 좀 버리면 오히려 중국이 금년에는 아마도 굉장히 좋은 투자 모멘텀을 잡을 수 있는 기회가 아마 1, 4분기 2, 4분기 사이에 올 것 같다. 그렇게 얘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도 정말 알차고 좋은 말씀 정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번에는 저희가 반년이 넘어가지 않게 하반기쯤에 한번 보셔야겠다. 그렇죠? 하반기 초쯤에? 그렇죠? 양행이 끝나고 나서 1, 4분기들이 아마 마무리가 되고 나면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것하고는 또 다른 신호 오려가 벌어질 것 같은데 그때 3, 4월에 한번 리뷰를 해볼게요. 좋습니다. 딱 바텀아웃 신호가 중국에서 나타날 때 한 번 더 보시겠습니다. 항상 좋은 말씀해 주시는 우리 중국 경제금융연구소 전병서 소장님. 너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이고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